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 루프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이구요. 태그와 리스트 터치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액션 1, K-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아몰 포워드 스텝, 터치 다이아몰 백, 터치 다이아몰 백, 터치 다이아몰 포워드 스텝, 스커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오른발 왼쪽으로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,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, 4분 1턴 크로스 셔플, 크로스 볼,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왼발 사이드 홀드, 볼 사이드 터치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는 옵션이 있어요 그레이프 바인 스텝에서 롤링 바인 풀 턴 하시면 돼요 스텝 3 다시 해볼게요 사이드 홀드, 볼 사이드 터치 롤링 바인 풀 턴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크로스 카운트 1, 홀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룸바 박스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보드 샤플 왼발 사이드 투게더 코스터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